오랜만에 오늘의 포켓몬 아이스크림은 뭘까요? 이번엔 또 아이스크림이야? 오, 쌈쌈들의 쌍쌍쌍 털어구나 아, 니가 웃으면 안 되지? 아, 근데 솔직히 괜찮잖아? 아, 이거 나오면 사 먹는다? 누나씨, 오늘의 포켓몬 아이스크림은 뭘까요? 그새 뭐가 또 나왔어? 오, 디그다의 밴들밴들 디그마로구나? 아, 진짜로? 선택해봐봐! 뒤에 뭐라 써주는 거야? 당신은 디그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친구에게 영상으로 보내고 자라나라 밴들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디그다 대가리가 되고만 아, 진짜 너 맞을래? 미안 나도 친구가 보내줘서 아하! 아하!